모야가 저렇게 신이 난 줄 몰랐어요 여러분 보고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모야가 저렇게 신이 난 줄 몰랐어요 모야가 저렇게 신이 난 줄 몰랐어요 모야가 저렇게 신이 난 줄 몰랐어요 모야모양 쌍리 모야모양 팬미팅 친구들 안녕 모야모양씨 유나 오늘은 캐릭터 라이센싱 하이하와서 캐릭터도 구경하고 마이리오빼로 만나고 저희가 팬미팅을 할 수 있겠습니다 팬미팅에 사람이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럼 바로 가 볼까요 고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튜브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모야모야빼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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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많이 했는데 신중인가봐요! 안녕하세요! 매운할패입니다! 유나예요! 네! 이렇게 많은 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쁜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한 번 더 많이 말씀해 볼까요? 일 일 일 일 일 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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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너무나 잘 맞히시는 여러분 덕분에 모야가 엄청 신이 났나 봐요! 사실 팬미팅할 때 유나 엄마도 유나도 여러분 보고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모야가 저렇게 신이 난 줄 몰랐어요. 이날 찍어온 영상을 나중에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답니다. 모야모야 패밀리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위해 손을 번쩍 들어주시고 답을 들으면 잘 들어주시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느낌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떤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막상 편집을 하려고 보니 주변 소리가 너무나도 커서 지금 나레이션으로 대신하고 있어 너무 아쉬운 마음이 커요. 꼭 언젠가 우리 모밀리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서 꼭 인사하고 싶어요. 모밀리 덕분에 모야모야 패밀리는 언제나 든든하답니다. 그래서 유나 엄마도 저희와 혹시 사진을 찍고 싶으신 분은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련에 겪으신 우리 오늘 코리아 캐릭터 라이선스 회원 유튜브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vidades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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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sed baby 인 behö. well. 네. 여기서 az nbd기자니 Vul와요. Can you see me? Ohhh. 글씨 certain eeum nbd but your 처음 해보는 거 참 무서웠어요 처음에만 떨렸죠? 네 그게 원래 프로예요 근데 이게 아쉬운 거 같아요 맞아요 근데 루피나 엄청 잘한다 아니 루피나 톤이 좋아요 톤이 굉장히 하이톤해서 너무 좋아요 아쉽다 이거 뭐지? 이거 지갑 너도 몰라요? 네가 처방해놓고? 네 하이트레셔도 내가 한 거야 그래? 그럼 어떻게 하지 나서? 몰라 하이트레셔도 다 먹고 거기? 고기도 먹고 바닥에도 먹고 어 손 손 손 손 어? 봐봐 어어어 야 어떻게 해? 공부했어요? 공부 못하겠다 아파서 공부 못하겠다 아파서 응 응 응 응 어머 봐봐 응 어머 몰라? 넌 코가 간지러워서 그런 거 같아? 응 응 응 응 공부 너무 열심히 했어요? 응 그럼요 뭐 하이트레셔도 하이트레셔도 응 방금 토했잖아 응 우리 토하고 그거를 핥아먹고 싶어? 응 응 이러고 또 좀 이따가 토하려고 먹고 싶어? 먹고싶어? 응 아니야 토해 먹으면 안 돼 응 그러니까 너 배고픈데 막 먹으면 막 서는데 그럴 거 맛일 때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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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이렇게 또 한 개 있어요 응 응 응 응 여기 점이 생겼네 응 여기 점이 생겼네 응 응 응 응 응 다클러스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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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